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11월 생활 미션은 세면대 청소하며 용서하기입니다. 날마다 세수할 때 예수님의 보율로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면대를 닦으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이를 십자가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면 보금의 문이 열립니다. 7장 생수이신 초막절의 주인 8장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자기 이생 지름길 기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암성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